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토요일 제법 늦은 시간 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고민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번주 상황 가볍게 브리핑 한번 해보자면 요 자 해외시장부터 먼저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시장 흔들림 나올 수 있다 다우존스가 먼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여기 지점이었거든요 미국시장에 대한 etf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분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 아니다 적어도 한 2년 전 정도 그런 시점에서 라면 몰라도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지점에서는 중장기로 쭉 끌고 가기보다는 차이 실현에 조금 더 염두를 둬야 되고 밑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열어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후로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빠졌어요 자 다음 다행으로 시장이 또 비자 급반됨 했습니다 여러가지 뉴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다만 주요 쟁점이 그렇죠 fmc 회의에서도 밝혀진 바이기도 하고 기존의 연준 관련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데미지를 작게 주면서 출구 전략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테이프링 합니다 테이프링 해야 될 시기가 곧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너무 과중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라면서 해서 조금 흔들리면 재론팔 의장은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라면서 달래왔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테이프링에 대한 부분 자산 매입 축소를 말하는 거죠 자산 매입 축소가 먼저 실시되었고 이번 fmc 회의에서 그 테이프링 종료 시점을 더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지금 2, 3회에 걸쳐 실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시장은 크게 여동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세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빅자로 급반등했습니다만 저번 주 상황은 조금 박수꾼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호중이 오래간만이고 자 아마 호중이는 이 부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딱 보면 직감할 거예요 아마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음봉이 자꾸 크게 추래되면서 밀리는 조짐이 자꾸 보이니까 여기가 지지를 못해낼 때는 밑으로 한 단계 더 쿵 하고 이렇게 앞전 상황처럼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호중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박수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도 기준금리가 0.15% 상승이 돼서요 이제 0.25%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유로존에서 먼저 스타트 끊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전일도 보면 독일도 여기 위로 이렇게 추가로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무너지면 이게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밑으로 또 쳐지면서 240일까지 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가 더 높다 자 여기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등을 해내면 다행이고요 지지를 일단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강하게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버린다면 이렇게 밀려버린다면요 상당히 미국 시장 이제 본격적인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나스닥이 더 크게 흔들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여기로 밀리게 된다면요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외 시장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 한 번 가볍게 체크해 봤고 우리나라 시장 한 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2900이 초강력 지지권이었는데요 여기와 그리고 여기 3050과 2900의 박스 꺼내서 왔다갔다 왔다 퉁 하고 깨졌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빚자 급반등 해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저번 주는 또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또 미국 시장과 최근에는 조금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다른바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다만 여기 위에 위치해서 흔들흔들 하는 미국 시장과는 우리나라는 자꾸 레벨 다운되면서 반등을 아주 강하게는 못해내는 여길 기준으로 하면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길 기준으로 하면 한 단계도 레벨 다운된 이후에 왔다갔다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는 이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기와 여기 이렇게 21권을 지지를 한다면 3050과 3050을 돌파하면 3100에 100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3050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양봉 시연 했습니다만 내일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또다시 2900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 보일 가능성 높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포인트가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는데요 241 여기 권력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다시 이전에 저점 권력인 965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님도 되게 오래간만이고요 주연님이 오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말 대목을 한 번 노려보겠다 위드 코로나 이제 실시가 됐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 이제 연말에 기대를 한 번 했을 텐데 참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많이 아쉽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화이팅 해요 자 그리고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번주 저저번주는 비교적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동반되고 기간이 조금 매도를 했다면 이번주에는 외국인이 비교적 매도를 좀 하고 기간이 그래도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부분에 수급에 좀 차이가 있구요 선물을 보시자면 지금 3월물은 4000개약 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물 만기일날까지만 해도 3900개약 정도로 강하게 선물이 외국인 상승 방향으로 유지됐다는 부분은 그리고 그것이 축소가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버팀목 역할은 좀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구요 다만 이 포지션이 외국인은 만기약 때리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만기약을 매도 쪽으로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5000개약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푹 지수가 같이 빠질 가능성 이제 다음주에는 염두에 둬야 된다 대규모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나오는지 그와 동반해서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때리면 지수가 빠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 업종 대표주 지수 연동되는 업종 대표주들이 같이 하락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될 첫 번째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주 큰 시장에 대한 흐름은 짚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전 상황과 동일한 2900과 3050 사이의 박스권을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800 정장입니다 985, 1024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985를 이탈하게 된다면 특히 코스닥 쪽에는 변동성이 더 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추가 하락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음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의 전략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몰린다 전기전자는 크게 데미지 없어요 오히려 그죠? 적당한 흐름으로 저번주 시장이 박스권이었으니까 같이 박스권 정도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조심해라 그랬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2차전지와 엔터 메타버스 게임은 뒤늦게 쫓아가지 마라 조정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크게 흔들림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저번주에 이주식 한번 사볼까 해서 의견 채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강세에 보여주고 있고요 농심과 삼량식품도 조금 붙임은 있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고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삼성전자 펴져 있으니까 삼성전자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7만원대 초강력 매수 의견 드리면서 자 삼성전자 하나로 수익 이번에 잘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매도 반복 가능하다 그랬고 자 지금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만 렉이라는 선수에게 있는거 다 질러 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밑으로 꼬그라져 있나요 아닙니다 7만 8천원이에요 7만원대에서 사서 그냥 사고 팔고 안 했다 하더라도 10% 이상 수익 나 있는 상황이죠 자 이야기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들었을 겁니다 삼성전자 박스권입니다 현재 박스권 자 이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위치할 때 방송을 했거든요 약간 쳐지면 매수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만약 매수 했다면 또한 시장이 그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지금 수익권이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 그게 이걸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5천원권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7만 9천원권 여기 장을 돌파한다면 8만 이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상황에 이 부분은 좀 달렸겠죠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하면 7만 5천원을 잠시 훼손시킬진 몰라도 삼성전자의 상황은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하는 사이클에 진입했다 크게 폭락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삼성전자 여러가지 공격적인 투자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이런 쪽 자율주행 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새롭게 강력하게 투자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흐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240위를 돌파하는 시점 돌파해내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추세가 더 좋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리기를 자 이거는 그냥 사도 된다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뭐 밀리는 거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위를 훼손하게 된다면 아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왔던 분이라면 일단은 이것은 좀 차익실현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12만원권 11만 2천원권 일로 내려오면 이것도 박스권 박스권은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왜? 정기전자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게 포착되고 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지면요 추세가 20위를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이 삼성 SK하이닉스가 20위를 훼손하게 된다면 초강세를 당분간은 보이긴 힘들기 때문에 저점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일부 차익실현하셨다가 여기까지 밀리면 다시 반등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양복 나오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다시 매도하면서 차익실현했던 분은 다시 재매수 그리고 20일 권역까지 일단 노려보내 그리고 또 흔들리면 또 좀 매도 그 안에서 일부 물량은 계속 매수매도를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올라간다면요 일단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큰 전략들이 틀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질문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레몬티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메모하면서 방송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도 이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여타 전기전자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데 LG전자 별로 관계 없어요 키맞추기 양상으로 강세포율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빵 7% 날아갑니다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전략들 유효하게 잘 제시해 드렸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기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훼손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해내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왜?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LG전자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요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12만 5천원권 이탈 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이것은 홀딩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반등 할 때 시장이 반등할 때 언제? 이렇게 반등할 때 기관 내국인 강하게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만약에 LG전자 조건을 잘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놓고 메모를 하십시오 LG전자 12만 5천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 시도가 나올 때 그때는 매수 가담도 된다 다만 20일 훼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LG전자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도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반등을 해낸 전기전자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의견도 자 DBiTAC도 여기 지점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단타에 내가 자신 있으면 들이대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밑으로 깨지면 접근하지 말고 양봉 쓰면 접근 가능하다 단타 자신 있으면 일단 접근했다면 단타에 자신 있으면 여기가 저항 부위니까 크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 적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수했다가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청산 20일 깨지니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또한 틀린 바가 있습니까 강하게 치고 갔어야 의견이 틀린 거 아닙니까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좀 더 보일 가능성 DBiTAC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박수권이다 그랬습니다 박수권 훼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20일 아 그죠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여기 3만 3천원권 정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자 동일합니다 LG전자와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밀렸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양호하게 반등할 때 양봉이 이렇게 선다면 이것도 매수 가능 그리고 박수권 상단인 3만 8천원권까지 3만 9천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박수권 매매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강세 보였던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종목도 고전부에서 자꾸 힘들어하니까 접근하지 마시라 뭐 크게 관계없죠 자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말씀드리려면 너무 자세하게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간단 간단하게 맥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에 있는 종목들 강세보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추세 돌려낸 시도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려오면 지지권에서 매우스 포인트 잡아볼 수 있겠죠 자 피아의 첨단 소재는 아직까지 돌려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하락추세 돌려내려는 초입 정도 자 캠트론닉스가 7%대 초강세 텔레칩스도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세 미디어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 자율주행이 강세 업종이었다 그리고 자동차가 슬쩍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부품수급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질이 있으니까 조금 강세로 강하게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추세 복귀해내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전부터 어디를 보자 그랬습니까 현대차 보자 그랬습니까 기아차 보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아차 보자 그랬어요 기아차가 추세가 무너지다가 B자로 급반등해냅니다 기아차가 훨씬 더 양호한 모습 보이니까요 자 전략 다 동일해요 시장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하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할 때 기관 내공이 수급 들어올 때 이 또한 38,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내고 반등 넣을 때는 자동차에서는 기아차를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가져라고 이 주식 한번 사볼까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됩니까 빵 빵 베리 굿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나 말씀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자 SK케미칼도 반등 나오지만 SK케미칼은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정 조금만 받으면 매수 가능한 권역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식약처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수출길이 열렸다 이슈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 CMO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반등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관 내용이 쌍끄리 들어옵니다 양호 셀트리오는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오는 강하게 가기 힘듭니다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자 어떤 분이 여기 인근에서 뭐 30만원 한달 안에 간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한달 넘은거 같은데 그런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19만 3천원 밑으로 깨지면 완전 안좋은 상황으로 가는거거든요 지금 일명 하반경직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경직은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너지면요 그냥 그냥 꼬꾸라지는거에요 그죠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셀트리오는 신규 조건은 금화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셀트리오 헬스케어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세 종목 중에서는 먼저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에 저항들이 많아요 자 바이오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케미칼에 관심가지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볼까 그렇습니다 농심 농심 양호하게 추세 돌려냈구요 그죠 자 이 또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없는 분은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도 가능하죠 내려오면 조종권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 조금 흔들리는 듯 했으나 다시 반듯 자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내 종목은 퍼펙트하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시왕 퍼펙트다 이렇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융주 금융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에서는 닥트케인은 KB금융을 잘 봐라 말씀드렸고 이 또한 시장 흔들릴 때 조금 주춤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5만9천원 그죠 노려볼 수 있다는데 지금 5만8천4백원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면 어디가 강세를 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주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볼 필요했습니다 어저께 정도에는 매수 포인트도 매수 포인트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여기 여기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또 다른 종목 BNK 금융주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다르지 않죠 크게 추세 좋게 가다가 무너졌으나 다시 강하게 바로 들어올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조금 시원찮을지 몰라도 금융주는 계속 어느정도 내년을 바라보고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고점에 구간 9,260원 여기를 강하게 만약에 돌파한다면 추가로 더 강세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얼마만큼 이렇게 목표지역이요 여기만큼 계산해서 가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갔다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도했다가 2평선도 올라올거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오는 이런 시점에 양복로면 다시 매도 또 올라타서 좀 믿는다 싶으면 또 좀 차익시려 그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잘 대응한다면 금융주는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금융주도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도 돌려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나 금융지주는 돌려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KB금융을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왜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으니까 먼저 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상황은 금융주 내에서 잘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자꾸 쳐져있는거 이거를 자꾸 먼저 관심 가진다 이거죠 와 저점에서 끝내주게 잡아서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전부 장이에요 장 올라오면요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조금이라도 먹었을때 청산하자 라고 왜 많이 물렸었기 때문에 장을 계속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있는 종목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추세를 돌려낸 시점부터 관심 가지시라 지금은 이제 딱 관심 가져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전기전자 그리고 저번주는 양호 했다 라기에는 좀 그렇죠 박스권이니까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을 잃었고요 강세는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세타는 2차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많이 오는 종목들 접근하지 마시라 비트코인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추세가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LG화학은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등은 해냈습니다만 미리 좀 많이 하락 한 이후의 반등이니까 그죠 이 또한 장암건역에서 조금 61건역에서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세타는 지금 현재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이 별로 없다 빠르게 돌려보면요 추세들이 다 무너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LNF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져요 이거 더 추가하러 갈 강성 상당히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2차전지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게임은요 아 이제 저기 밑에서 많이 수익난 부분 차익실현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구요 그와 반대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먼저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스탠스를 맞춰나가야 됩니다 자 항상 영화로운 그런 섹터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 싶으면요 차익실현과 이런 부분들이 동반됩니다 LNF 에코프루 비엠이 그나마 쳐져도 그나마 조금 그렇습니다만 견주합니다만 그래도 57만원에서 50만원까지 빠졌으면 이것도 조금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60일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요 본격 조정입니다 첨보도 흔들리고 있구요 대조전자재료는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동화기업도 무너지고 있구요 메타버스 먼저 보도록 하죠 메타버스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구요 소닉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구요 위즈윅 스튜디오 강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덱스터도 먼저 무너졌구요 이런 부위에서 들이대지 마시라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과연 올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오네요 그죠 옵니다 조정 받고 있으니까 급하게 위에서 고점부에서 시장에서 맨날 뉴스 나오니까 여기서 덜렁 잡았다면 큰 낭패 보고 있는 중이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즈도 위메이드 그죠 크게 밀려요 크게 고점부에 따라잡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게임즈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컴투스만 비교적 조금 먼저 흔들렸다가 반등해내는 상황입니다만 이 또한 게임즈는 지금도 차익실현 구간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엔터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YP가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그나마 조금 양호합니다만 무너진다면 엔터도 보십시오 낙폭이 상당히 크게 스트레이트로 많이 무너졌어요 고점부에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던 부분 지금 현재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자꾸 확대되니까 항공여행 이런 쪽도 좋을 수가 없겠죠 한진칼은 살짝 돌려내는 모습 보입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항공주도 실망감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행주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주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카지노 이런 쪽도 여행 가기 힘드니까 뭐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소비관련 면세점 이런 쪽 여행을 다니고 해야 괜찮을텐데 그죠 그리고 마스크를 좀 벗는 상황이 빨리 나와야 화장품 바로 갈텐데 별로 좋지 않은 매수 화장품 이런 섹터입니다 자 반등한다고 저점 매수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기 힘든 모멘텀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도 비트코인의 채굴 양 총 양 중에 90% 정도 된 것 같다 그런 소식들 나오면서 크게 막 흔들리고 있고요 찰리 뭔겁니까 워렌 퍼펫 세 오른팔 등에 바른 등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잘 못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제가 강세를 별로 점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부를 아직까지 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차트 모양으로만 보면 강하게 올라섰고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탄탄하게 어느정도는 여기 9천원 정도 선과 많은 선은 어느정도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강하게 뜨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전환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요 저도 공부 좀 해보고요 양봉 빵 쓰면 그때 한번 따라가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 기술 투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할도 강세 보이다가 20일 훼손되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위에 이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다가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내려옵니다 20일 깨졌으니까 내일 추가하라 갈 가능성 높다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차익실현하셔야 되고요 고전부에 덜렁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좀 챙겨봤고요 보험주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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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좀 있다 아 그런 소식들 나오면서 크게 밀렸던 부분에서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 보험관련주가 저번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또 특징 중에 하나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시산부님 오래간만이고요 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 대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바닷본에서 최근에 또 조금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 섹터가 5G죠 5G가 이제 좀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5G는 뭐라 그랬다 서진 시스템 이라 그랬거든요 자 KMW도 아니고 RFHIC도 아니고 서진 시스템 이라 했는데 주가 흐름 보죠 KMW 주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RFHIC 반등 나왔다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스테크 여전히 약세 흐름이고요 서진 시스템이 관심있게 발화한 이후에 강세 보이다가 박스권 정도 흐름이고 이것이 가장 양호한 흐름입니다 추세 전환 초입이니까요 자 5G 쪽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브라이전 회장과도 만남 있고 자 이제 5G에 대한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5G를 관심을 가진다면 서진 시스템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 보시라 기관에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을 아주 방송 뒤쪽에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5G는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하락에 대한 조정 이후에 반등권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강세 섹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의 순위는 뒤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도 조선주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 그분이 여기에서 18만원 간다 그랬는데요 허림없는 소리다 그랬거든요 18만원 갔습니까 왜 허황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너지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무너진 이후에 아직 멀었다 그랬습니다 10만4천원에 그분이 매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릴 때 여기서 밀린다 라는 이야기도 제시했구요 왜 그렇게 닥터K 너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실전매매에서 케이스를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오늘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한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일단 방송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저항 두드려 맞고 밑으로 무너지죠 그렇죠 이것이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아직 멀었어요 조선주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등은 좀 모색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종목도 밀리는거 보십시오 그중에서 뭐를 봐라 그랬다 현대미포조선 봐라 그랬습니다 낙폭의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는 크게 쳐지지도 않았어 그렇죠 한번만 뻥 치고 가면 이거는 상승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외금 수급도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그렇죠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의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밀린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을 배제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이게 여러가지 오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가릴 것 좀 가리고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어저께 어저께 그 상황이 어디에 나왔다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봐요 여기가 치지하다가 치지하다가 무너지니까 치지하다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오면 무너지니 여기 정이 정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잖아요 아까 아까 그죠 한국 조선해양하고 다른거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로 계속 어저께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여기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 지지가 박살이 나면서 무너지니까 여기 또 어떻게 된다 저항이죠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여기가 뭐였습니까 지지가 무너져졌던 자리니까 여기가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팍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지지 저항을 잘 여러분들이 안다면 못 넘어가잖아 저항해서 두드리막고 그런데 자꾸 이런 데서 들이대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승 상승 저점 어느 정도 확보된다 싶어서 자꾸 들이대지 마라 이거죠 어저께 매도만 계속 주구장창 해가지고 어 2300달러 정도 수익이 있었거든요 왜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만 때린다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그렇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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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만 어저께 신나게 했어요 그죠 그럼 매수는 언제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돌려내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락 하다가 돌려내죠 여기에서 매수 그리고 흔들리면 끊어내고 다시 지지권이 매수 이때는 매수 그죠 어떻다 추세가 오른쪽 위로 추세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수 선물이니까 매수 매도 그죠 공매도처럼 매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세가 꼬꾸라져 있는 이런 하락 구간에서 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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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추세를 왜 따라라 그러는가 하면요 추세는 힘이 아주 강해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가려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는 그 힘이 반대 방향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자 빠질 때는 그죠 강하게 이렇게 빠지고 반등은 힘없고 다시 빠질 강하게 빠지고 또 반등할 때 힘없다 빠질 땐 강하게 빠지고 이 추세가 빠질 때 왜 강하게 빠지는가 하면 하락 추세니까 그래요 반등은 잘 못하고 빠질 땐 강하게 빠지고 반등은 강하게 잘 못하고 빠질 땐 강하게 빠지고 이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요 최근에 여기가 오일이 지금 박수권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기는 상승 추세 아닙니까 여기 여기 자 진짜 액티브한 강의지 않습니까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다보니 제목만 봤는데 어이가 없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 손실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계속 들고 가면 언젠가 앞으로 수익난다 아 그런 게뼉다기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럴 사항이 아닌데 그죠 추세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추세가 미국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라고요 차익실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맞죠 자 상승추세는 어떻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니까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돌려냈습니다 상승은 강하게 조정 가볍게 상승 강하게 조정 가볍게 상승 강하게 박스콘 막 이러다가 추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그냥 조금 받고 또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고 이게 상승추세입니다 아까 하락추세는 빠질 때 강하게 빠지고 반등 찔끔하고 못 지키니까 또 강하게 빠지고 또 반등 찔끔하다가 반등 못 해내니까 또 강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추세 때 해야죠 상승추세 강하게 올라가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꼭대기 부근에서 하면 먹을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반등 초입에 이렇게 매수하시라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익혀도 이거 하나만 익혀도 여러분들 주식매매하는데 큰 도움 되실 거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락추세일 때 들이대지 마라 많이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라 결코 많이 가지 않는다 상승추세에서 초입에 매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한다 그 부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장 상당히 흔들림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아침에 선물이 추가로 더 빠지면서 시작을 한다면요 우리나라 조정 더 강하게 넣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시장 아주 중요한 변곡구간에서 밑으로 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측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메이저가요 우리나라가 20일 코스피는 강하게 무너지면 가지고 있는 부분 차익실험 반드시 하셔야 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무너지는 상황 나오면 차익실험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그냥 조금 관망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만한 종목 몇 종목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별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추천했으니까 하고 내일 당장 그냥 또 사시는 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사항 보고 시장이 조금 안정찾는 거 보고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여수 종목 지금 포착이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사항 보고 시장이 조금 반등권이다 싶을 때 이 주식을 한번 사볼까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아침 생방송은 내년 정도부터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중간중간에 게릴라성으로 방송할 테니까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겠죠 자 추천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둑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